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고의회가 제329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노연우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예결위원들은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내역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예결위는 오는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450억 원, 특별회계 74억 원을 증액편성한 1,525억 원 규모로 올해 동대문고 총예산규모는 기존 예산 8,168억 원에 더해 9,6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사를 거친 각 안건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사업과 주민수건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심사하겠습니다.